로즈인가 뭐 있잖아. 거기에 이제 날랑날랑 회하고 거기에 여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본 적은 있지. 언제쯤 그랬었어요? 그게 내가 서울 정보부장 할 때니까 작년 초 좀 보면 되지. 그때 하다가 이렇게 좀 다 차다니다가 그냥 안 했지. 마담 이름 내가 그때 알았는데 지금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겠네. 지금 가도 그 사람은 없어요. 우리가 그때 확인했을 때도 그 사람은 없었다니까.